자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 에 산나물이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곰치 에 수리치 참치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거 요거는 어 서들치라는 거에요 서들치 에 지방에 따라 이 조금 조금씩 부르는게 좀 다르기는 다른데 돌도 많고 요런 앙클한 곳에 이렇게 에 자란다 그래가지고 서들치 서들치 굴락이 아주 이렇게 되있네 조금 크면은 요렇게 되고 아 또 이 많네 많이 서들치가 바람에 산들산들 저희도 있고 서들치 자 서들치 구경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산골 동네에도 봄이 완연한데 서들치 곰치 무선치 아이고 요 많다 요 자 이러면서 나물 하나씩 배운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돌이 이렇게 많은데 돌도 많고 좀 까칠한 곳에 이렇게 자라는게 요게 서들치 입니다 서들치 강원도 말로 서들 너들 하면은 그 돌도 많고 좀 거친 뭐 이런 곳을 서들 너들 뭐 이러는데 아 요런 데 또 잘 자란 나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서들치 이렇게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